K.O.F 15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리뷰에서는 스토리와 버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FGC에 관심 있는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격투게임 직접 하기보다는 대회를 더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스트리트파이더 알파 투버 데이터 라이프 시리즈를 많이 했는데 요즘 글티그 스트라이프 출시로 다시 격투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K.O.F 15는 제 첫 번째 K.O.F 익스피리엔스여서 여러분들이 제 리뷰 신규 유저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The King of Fighters 시리즈가 1994년에 시작했는데 마지막 타이틀이 한 6년 전에 나왔고 K.O.F 15 총 39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인기 캐릭터, 부팔 캐릭터,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DLC 캐릭터도 추후 나올 예정입니다. K.O.F 15는 팀 대전 3대3 격투게임입니다. 오프라인 모드, 롤백 넷코드 있는 온라인 모드, 스토리 모드, 공부까지 알려준 인본모드가 있습니다. P.O.F 4와 P.O.F 5 버전 간 크로스플레이 가능한 것도 참 좋습니다만 P.O.F 유저로 익스파크와 PC 유저랑 게임을 같이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P.O.F 4 버전 사신다면 P.O.F 5 버전으로 누류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메뉴를 확인하는 걸로 시작해봅시다. 보시다시피 메뉴가 참 깔끔합니다. 오프라인에는 대전 스토리 모드와 훈련이 있어요. 대전할 때 3대3 팀전과 1대1 싱글전 중 선택할 수 있고요. 훈련 모드는 훈련 모드인데 키 데이터와 공격 데이터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온라인에는 순위와 캐주얼 매치도 있고 네오시우 랜덤 모드에는 개인 방 만날 수도 있고 개인 방을 찾을 수도 있어요. 방 아이디 검색조차 가능해서 친구랑 게임을 한 것이 편한 것 같아요. 프로필 옵션에서 자식과 다른 플레이어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좀 너무 좋다고 생각한 부분은 페어플레이 점수라는 부분입니다. 페어플레이 점수란 순위 매치의 환수 상황을 점수화한 것입니다. 온라인 대전의 통신이 끊어지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점수가 일정치 아래로 떨어지면 페널티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페어플레이 점수는 통신을 끊지 않고 순위 매치를 환수하면 자쯤 회복됩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 제가 다른 격투 게임 순위 매치할 때 선수들이 라운드 질 때마다 나간 것을 아주 많이 당했으니까요. 이 시스템이 저기 나갈 상황을 당한 것을 좀 감소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튜토리얼 모드도 있습니다. 완전 싱글 유저이시면 전쟁 후퇴부터 카드 캔스까지 기본 동작을 연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 동작 튜토리얼로 킹오프파이터의 15 파이팅 시스템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콤보 연습에 임무 모드가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제가 이 모드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배우는 콤보를 매치해서 실행한 것이 아직 큰 문제이지만요. 그래픽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스테이지는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특히 클래시클 차이니즈 가든과 프로빈스 메인스트리트 나이트의 분위기가 제 취향입니다. 캐릭터를 배경 앞에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옵션의 하이컨트라스트 설정 찾을 수 있습니다. 배경 아예 안 보여준 옵션까지 있고요. 하지만 제 입장으로는 킹오프파 15의 그래픽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킹오프파 15의 그래픽은 예를 들어서 길딕의 스트라이프의 그래픽과의 비교를 놓치지 못합니다. 길딕의 스트라이프가 이 비교에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킹오프파 13조차 이 신작보다 더 예쁜 그래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원래 격투게임 픽셀 그래픽 팬이어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킹오프파 15의 아쉬운 점은 캐릭터 색상 선택밖에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색상 옵션이 8개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스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일상의 부분별 색깔 선택한 옵션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격투게임을 그래픽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게임플레이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게임플레이가 좋지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d3 팀전 게임이어서 3명의 캐릭터를 연습한 것이 쉽진 않아요. 팀 많을 때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밑에는 파워게이지가 있어요. 파워게이지가 2개 이상 상태에서 초필사기 할 수 있고 맥스 모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파워게이지가 얼마 있는 것이 팀번의 순서대로 달라요. 첫 번째 팀원은 파워게이지 3개 있고 마지막 팀원은 파워게이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팀 많을 때 캐릭터 파워게이지 많이 쓰는 지에 신경 써야 하고 팀번의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가 게임에서 없다라고요. 안타깝게도라고 하지만 저같은 신규 아니면 캐주얼 격투 선수에게는 이 시스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대회 선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실력에 도달하는 길에 좋은 팀 만들 지식도 알게 될 거예요. 온라인 모드들이 어떤지 아시고 싶죠. 순위 매치에는 상대의 실력, 외신 속도 그리고 지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순위 매치에 참가하기 전에는 일단 매치를 3개를 해내야 합니다. 이 매치를 끝난 다음에는 등급이 결정되어요. 캐주얼 매치는 비슷해요. 승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변동하지 않은 승부를 펼치는 모드라고 합니다. 네오지어 랜드 모드에는 여러가지 옵션으로 개인 방 만들 수 있거나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선수들이 한 매치를 볼 수 있고 채팅까지 가능합니다. 롤백 넷코드 있어서 매치할 때 핑크 정보도 볼 수 있고 롤백 프레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전 온라인 매치를 할 때 렉 같은 걸 못 느꼈더라고요. 하지만 신규 유제에 의해서 이 부분을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온라인 모드가 좋아 느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킹오파 15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픽은 킹오파 13 같아서 더 좋았을 것이지만 어쩔 수 없죠. 게임 플레이가 재미있어서 그래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튜토리얼과 임무 모드는 신규 유제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면 임무에서 적어도 세 번째 컴보까지 연습한 것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온라인 모드에 롤백 시스템까지 있어서 전 이 게임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